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 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막장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첫 번째 지금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수원에서 우리 품위단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수원에서 오시는데 세상에 그 소리는 현재 품위단이 3개월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멋진 소리를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평균 나이를 낮춰주신 우리 박초선님 나오십시오 사찰관님 이산저산 꽃이 피니 봄은 자주 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헌댔을 때가 있느냐 잘한다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돌아해도 되죠 얼개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떤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목안천 찬바람에 백설만 벌벌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베 천치백허니 모두가 백발을 버시로구나 잘한다 무증세월은 더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와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은 단사십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사로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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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에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 끝 끓이다가 대략 매달아 놓고 굽곡투식하는 놈과 부모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무집원님네들 서로 모아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일본 타자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데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나만은 첫 번째 빼달라고 한 분이 여러 번 계셨거든요 아주 그런데 영감하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